근대 산업 유산인 쌍용양회 문경 공장에 500평에 이르는 대규모 실내 촬영 스튜디오가 내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도시재생의 상징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경 씨는 기존 야외 세트장과 함께 전천후 영상도시로 부상하게 돼 도시재생과 관광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1988년 폐쇄된 독일 산업혁명의 유산인 졸포라인 탕광지대는 2001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 등으로 리모델링돼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2년 전 가동이 중단된 쌍용양회 문경 공장 역시 한국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역사적 의미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아 재활용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쌍용양회 문경 공장이 마침내 문화관광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문경 씨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 스튜디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되는 15억 원과 도비와 시비 등 모두 35억 원을 투자해 2300제곱부터 규모의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내년까지 조성합니다. 문경 세조와 가운 오픈 세트장 등 전국 최대의 사극 세트장이 있는 문경에는 지난해도 19편의 영호가 문경에서 촬영됐지만 비가 오면 일정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중 촬영이 가능한 실내 스튜디오가 권리되면 국내외의 대표적인 로케이션 촬영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쌍용양회 문경 공장 부지에 스튜디오를 구축하게 되면 사극에서 현대물까지 명실상부 4계절 종합 촬영 도시로 거듭나 영화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 테마 파크인 문경 에코랄레의 기존 세트장, 쌍용양회 공장의 실내 스튜디오까지 전체로 촬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문경 씨는 문화와 도시 재생의 상생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